여러분들 아침 해가 떴네요 이 아침에 바닷가에 와서 태양이 바다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저기 해수욕장 보이시죠 해수욕장도 있고 저기 보이시는 거 새로 뭔가 생긴 거 같아요 해수욕장 여기가 없었거든요 예전에 여기 없었는데 이거 일부러 만든 거 같아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뭔가 일부러 여기 뭐 원래 여기가 뭐 없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이렇게 안에 원래 여기가 여기도 뭔데 바다인데 메꿔서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 같아요 신기하긴 하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아멘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깜짝 놀랍 햄버거 빨개 고추장 팽이버섯 마늘 마늘 고추장 소금 고추장 소금 소금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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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색깔 좋다. 와, 자리 잘 됐네. 이건 지금 감자랑요? 감자랑요, 고구마가 나왔어요. 뭐, 괜찮아요? 맛. 음, 맛있네. 되게 어묵 같아요, 오늘. 감자랑 고구마가 나왔어요. 감자랑 고구마가 나왔어요. 이거랑 먹으면 배불러. 그럼 밥 안 드실까? 밥은 먹어야겠네. 무슨 맛이야? 맛있다. 맛있다. 먹어야겠네. 아니, 다 먹으면 그냥 혹은. 여기, 여기 또 하나 먹어야겠네. 음, 잘 됐네. 음, 잘 됐네. 음. 국도 맛있다. 오늘도 좀 모르는 선생님 와서 운동 시켜주세요. 오늘 밖에 나가서 모르는 선생님 하네. 오늘 프로그램 만들고. 우리 나무로. 네. 삽살떡으로 해네. 떡 만들가네. 저녁 떡떡 두개 썩. 지름에 튀겨네. 지름에 두개 썩 먹고. 더먹은 사람 또 더먹으려나 먹으나. 대신이 안 먹으려면 우리 아들 것 같다. 나한테는 기념이야. 나한테 먹으래. 그러나 난 또 세개 먹었죠. 개념아. 난 두개 먹으려나 안 먹고. 야이도 안 먹으려면. 나한테 먹고 싶어서. 난 그냥 나도 세개 먹었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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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